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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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전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이 완전히 해 하나, 둘, 셋 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자세요 저희가 지금 주방에 와있습니다 캡틀에 와있어요 왜죠? 딱 재료를 보면 뭐가 생각나? 더던! 올랐구요! 그건 너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도 당근 케이크를 만들겁니다 아주 여름이의 주 전공이자 다영이의 최애 음식입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난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 누가 만든 걸 먹는 걸 좋아하지 하지만 들으셨나요 오늘? 요리를 샌다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요리를 샌다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볼 텐데 아마 여름이 손이 오늘 터지다 못해 물로 뭉개질 것 같아요 저희 요리한테도 물어보여요 근데 당근 케이크가 망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당근 케이크가 망하기 쉽지 않아요 당근 케이크가 망하기 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 나는 당근 케이크를 살면서 진짜 다 먹어 본 것 같네 나는 요즘 일일일 당근 케이크를 하면서 내가 당근 케이크가 될 것 같아 곧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들어볼게 그래 오늘 맛있게 만들어서 먹자 이게 정량을 넘어서면 빵이 안 부풀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단점이거든요 반숙되나요? 제가 설명할 때 귀 기울여 들지 않습니다 네 잘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외워야 돼 당근부터 씻자 아니, 일단 넣어야지 네, 저희가 지금 당근 손은 씻고 왔고요 이제 여름이가 불러준 레시피대로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인매도는 제 저녁으로 마음대로 입은 거 같아요 마음대로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수업 내가 기능력이 아주 좋다고 내가 기능력이 아주 좋다고 그래? 응 너 기능력 좋아? 응, 나는 팬사 오시는 팬분들 다 기억해 그거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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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스무 가지 외우면 돼 오케이 뭐? 스무 가지 외우면 오케이 일부러는 야옷지 일부러는 끌려야지 준비물이 이제 13가지거든요 그라스를 더 넣으시면 돼요, 이제 자, 맨 처음에 당근 60g 호흡 잠시만요 아, 한 번 해보면 여러 식이에요 네, 여러 식이에요 고! 당근 60g 당근 60g 일단 이거 외우셨나요? 아, 그럼요 당근 70g밖에 못해봤어요 60g이었어 호두 50g 30g 30g 가자 자, 이제 레시피 알려 드릴게요 레시피 레시피 들으세요 아, 일단 일단 이따 왜 외우셨죠? 아까 다 외웠어요 근데 방역분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방역분은 여기, 여기, 여기 이 불 가만히 나누도록 너 이 불을 왜 재는 거야? 원래 이거 볼을 재고 볼 무게를 빼라고 할 걸? 맞지? 아니야? 아니 볼목에 한 번 떼 보세요 맞아 어디서 들은 거는 많은 거 같아 지금 이거 맞아 이거 봐 근데 이거 0점으로 맞춰봐요 지금 잠깐만 너가 자연스럽게 안 되지 0을 맞춰놓고 아니 그니까 봐봐 연정아 이걸 이렇게 넣으면 이걸 이제 0점 기준으로 맞춰야 해 그래야 이걸 넣었을 때 이제 이게 안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야 안 움직이게 해 봐봐 이거 옆에 내 손이 다 하면 자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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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 마 우리 쌈이 있네 오늘 가사당한 예산이 됐지 여러분 됐어 이제 0점 기준이 된 거야 봐봐 됐지 이제 이게 0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차를 쓰고 내가 호두를 넣을게 자 깍깍깍 그냥 벽에 컵찌를 깍아야지 컵찌를 먹으면 몸에 좋아 많이 먹어도 돼 먹어도 돼지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이렇게 열심히 가려 하는데 1그램도 안 맞네 60그램은 언제 됐는데 있어 아니 근데 방금은 어떻게 빠 뭘 빠 아 방금을 빠는 거겠지 호두를 어떻게 빠 호두 어떻게 빠 빠는 게 없는데 아니 호두 빠는 게 있다고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칼로 다 드시면 돼요 연정아 너 진짜 요리 안 하는구나 연정아 손으로 빠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손으로 빠 고마 고마 자꾸 저 친구 눈으로 맞지? 이런 거 보네요 뭐가 당근 되는 거야? 몇 그램인가요? 108그램 나 진짜 당근 잘 빠 왜 자꾸 당근이라고 하지 호두를? 으흐흐흐흐흐흐흫 뭐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릴 것으로 이상합니다 아니에요 야 61그램은 당근 1그램 정도 못하잖아 62그램인데? 이 정도 괜찮아 그래 네가 당근을 좋아하니까 어 마크가분에 프리티즈를 설탕을 넣고 섞으면 돼 그건 맞지 솔직히 아니야 이건 내 맛이라 하네 네가 반죽을 해야지 그러니까 밀가루를 밀가루를 계란 2개 계란 2개 확실해 원래 한 손으로 하잖아 그리고 밀가루는 자 이거는 방역분을 75g 쓰라고 여기 적혀있네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 반죽이 나와있어 이게 1kg이면 75g을 어떻게 써? 아니 이거 바닐라 쿠키 만들기잖아 비슷하겠지? 루피 스타일 베이킹인데 이거 기억나? 완전 나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30이야 기억나? 완전 나지 왜 자꾸 저의 눈을 보세요 찬스 시작 연핑크 연핑크 쓰레기 여름 20초 동안 말하기 찬스 시작 박력분 75g 베이킹파우더 1 2티스푼 계피가루 1티스푼 그리고 슈가파우더 베이킹파우더 계피가루 1티스푼 1티스푼 베이킹파우더 너 뭐야? 너 무슨 기억을 하라고? 내가 1티스푼 슈가파우더 왜 넣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마지막에 듣는 거야 내가 들었어 1티스푼 다 비슷해 다 똑같아 저거면 2티스푼 2티스푼 3티스푼 벌써 당근 케이크 냄새가 난다 물은 안 넣는데 원래 반죽에? 물은 안 넣겠지 계란이 있는데 아까 물 넣으라고 했어 자신 있는 사람 말한다고 확인해 야 올리브오일 넣어야 될걸? 아니 아까 올리브유 말 안했어 올리브유 있었어 아니야 올리브유 35ml 올리브오일을 넣고 섞은 뒤 올리브유 나 올리브유가 내가 들었어 그래 이거 계란만 넣는거 맞아 딱 됐어 아 됐네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짜고 이거 누구꺼야 이거 짜고가 좀 더 넣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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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풀어 올라 야 이거 좀 아 이거 눈빛 저한테 자꾸 놀라니까 마음이 안 돼요 여기 다 됐어 다 됐어요 냄새 벌써 당근 케이크 왔어 요리는 언제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올리브유 들어가야 될까 아니 아니 그거네 요리가 많아 내가 볼 땐 오늘 창작요리교실 이런거에요 근데요 원래 이렇게 예체 붙인게 느낌이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됐어 다 됐어 다 왔어 자 그러면 이거를 올리브유를 여기다 발라야 돼 아 그래서야 그럴걸? 여름이가 보고선 나쁘지 않았어 표정이 야 면색맨 띄가 어 아 안 입 밖에 안 들어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아까 뭐 여름이가 마스크 하시는 데는 몇 그릇 해야되고 크리즈 몇 그릇 하시는 데는 그런거 치즈 사와줬어 치즈 다 망가졌으니까 내가 담자 맞아 나 치즈 줘 마스크 하시면 나 완전히 아니 왜일때 없이 자꾸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천천히 그냥 내가 손으로 바랄게 이거 원래 이거 다 이렇게 묶임으로 하는 거야 누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옛날 중세시대 이럴 때 이거 누가 다 베이커시대 때 다 알고 있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빵 만들고 이랬는데 그때 레시피가 있었겠어? 아니잖아 그때 막 다 아기들 배고파하고 이렇게 바게트 프랑스에서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랬는데 다 레시피 없었어 그냥 엄마들 만들다 보니까 바게트가 나오는 거지 이거 뭐 많이 해야겠지? 근데 내가 막 보고 설명해줄게 어떤 거지? 나도 알아 이거 마스카폰에 거 먹어도 먹어 야 완전 넣어 마스카폰에 다 넣어 이거 다 넣어 빨리 저 친구 마음을 내려놓은 거 같네요 근데 이거 모질라 완전 모질라 이거 완전 모질라 여름아 아닌 거 같아 니가 약간 지금 그거 좋다 이거 하나씩 더 해야돼 제일 향급하지 난 단 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 연장한테 살짝 담아 야 나 개피 좋아해 개피는 6스푼인 거 같아 나 개피 너무 좋아해 나는 개피는 난 사랑해 개피는 난 사랑해 이 정도면 75도는 되겠죠? 원래 베이킹은 그래요 더 맛있게 나올 수도 있고 베이킹 완도 눈 때문이지 그치? 아까 만들어놨던 호두 같이 놔 당근 아니에요 잘했잖아 여러분 안 쓰고 계신 재료가 하나 있네요 바로 올리브유 아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아주 맛있었어요 호떡 호떡 어디다 넣지? 호떡 여름아 여름아 난 잘하고 있는데 연정아 연정아 그거 알아?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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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우리 엄마랑 너랑 인생의 어머님을 나 우리 엄마 딸이야 나 엄마 딸이라고 요리 얘기 나 믿어봐 나도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요리 이거 그냥 불어서 다시 하자 다시 깔면 되지 겉에가 탈색되는데 그럼 너 때문이야 어?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응 야 나 진짜 등장하면 안 돼 근데 우리 먹어야 되잖아 아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연정아 나 이거 장난을 하고 가니까 진심으로 맛있어 쓰는 사람 처음 봐 아니 왜냐면 연정아 나도 당근 케이크 진짜 많이 먹었어 아니 만들어 본 거 처음이잖아요 아니 요리도 많이 먹어 본 사람이 하는 거야 어허 맞아 맞아 그럼 그래요 나 당근 케이크 나 미식가라니까 응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동안 내가 당근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 이러면 조금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보완점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계피가 많이 부족했구나 특히 난 시나무 향이 많은 걸 좋아해 어 호떡 만드는 수업인가요 오늘 아니 다영이 표정만 보면 풀어요 풀어서 우리나라 제일 가는 당근 케이크 나 믿어봐 진짜로 나 믿어봐 이거 맛있어 이 깔때기 주걱이 되게 좋아요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써 깔끔히 솔직히 맛있다 다들 좀 이따가 나한테 한입만 한입만 하지마 이거 맛있어 5분 어디있어 5분 2분 어디있어 5분 2분 어디있어 근데 이게 그 그게 있어야 돼 또 예열 180도 불러주시면 제가 5분 예열 진짜만 진짜만 이제 180도 달라진 너의 10분 하시면 됩니다 예열? 네 예열 시간에 안하는 거 어떻게 해 베이크를 굽는 시간에 안하는 거지 굽는 시간에 안하는 거지 굽는 시간에 안 보면서 하면 돼 사은 좀 먹고 사은 좀 먹고 어 어 거의 여기 지금 요리뿌로 요리를 연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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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된 거야 연정아 됐어 연정아 됐어 야 왔어 그 다음에 큰일 만으로 하나만 더해줘 연정아 나 진짜 너 진짜로 진약스러워 그렇게 맛있어? 뭐 얼마나 굽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니까 그걸 알아야 하지 연정아 뭐 자신 있는 거 있으시면 또 화면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찬스에요 네 가야 돼요 찬스! 평생 찬스 쓸래요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름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땡땡 여름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땡땡 여름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먹지마 정두단두데 완전히 계속 집에 가도 되나요? 정두단두데 기쁜 여름이 소울 넘친 노래 한 번 해주세요 작긴 수박길 핀하여야지 파이팅! 몇 분 끊으실 거예요? 15분 안 타는데 왜 자꾸 가요? 1분도 안 지나는데 냄새가 됐다 야 나 그만해봐 됐어 꺼낼까? 벌써 꺼내라고? 9분 지났는데 뭐 저 집에 가서 수재방이 올게 방역 문으로 나 잠깐 포키 해보는 얘기 안줄래? 그냥 친절하게 얘기해야 할까? 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여름이가 말 안해줬나 실망했어 야 설마 여름이가 친절하게 얘기해줬어 저는 제가 본분을 다 했을 뿐인데요 야! 여기가 눈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물 안 들어가네 그랬잖아 물 안 들어가네 충분히 꾸덕꾸덕했어 근데 물은 어떻게 연장한 거 알아? 물은 어차피 징밟게 연장하나 똑같아 너같이 물은 내가 봤을 때 반죽에 혹시나 저게 안 섞일까봐 이거 풀어 있어요? 있어서 넣은 거였어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해 너가 마셔 근데 완전 부풀고 있어 부풀긴 하지만 다행히 퍼져졌는데 그럼 어떡해 네가 마시라고 넣은 거라니까 아니 이거 딱 400대로 넣은 거 보니까 200, 200씩 넣었어야 됐었어 내가 너 먹으라고 했지 겉에다 논술을 해주면 까매지 까매지 이거 일단 아닌 거 같아 진짜 깔짝 깔고 그리고 아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저 궁금해요 밀가루가 가루째로 싶은데? 혹시 휘핑 얼마나 하셨나요? 휘핑질 얼마나 하셨나요? 니가 했잖아 아 니가 했잖아 그냥 쏟기니까 넣었는데 아 바빴어야 니가 하는 페인티점 안 때문에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됐어 하.. 다시 알려줘 처음부터? 미루 없어요 이제 그만큼 물을 넣어야 됐었어 물을 넣어야 됐었어 물을 안 넣어 밀가루가 가루째 있잖아 밀가루 가루째 있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저희의 구구 키친은 그게 낫다 걱정하지마 참고로 묻은 크림은 휘핑질을 해야 해요 내가 휘핑질 약간 이거 먹었으면 뭘로 했어요? 숟가락 잘했어 요리 프로 보시면 숟가락으로 휘핑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야 야 나 지금 야 내가 실사 좀 찾아냈어 이걸로 밀가루를 넣어야 됐어 빅농냉농 첫 번째 제 첫 번째 넣어라 걱정마 너 걱정마 일가루를 배정시킨다며 몸에 좋아 그래 새 걸고 물도 넣었어야 됐어 그래야 그게 섞여맞아 지금 여기 밀가루가 씹히거든? 2분 동안 잡고 계신 거예요 눈을 떼지만 담아 저 물이 왜 있어 일단 그러니까 페이크는 나가요? 그래? 물 안 들어가 야 뿌려서 뿌려서 우리 맛이랑 뭐야 뭐야 물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넣으실 뻔했잖아요 너 때문이잖아 난 있으니까 달걀도 넣었죠? 2개씩 넣었어 3시트당 3시트당 그냥 2개 2개 총 4개가 들어갔어 계란빵 아니야? 원래 계란빵 많이 들어가면 계란빵이 와도 계란빵이 와도 계란빵이 와도 계란빵이 와도 조심 진짜 조심 아니 하나도 안 뜨거워 오! 이렇게만 먹고 싶다 잘 됐죠?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가 살펴면 그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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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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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흰색 이렇게 흰색 맞어 맞어! 아니 맞어! 저거 주저를 다 뜯는데 이거 잘라야 돼 이거를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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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밥버거야? 진짜 맛있어 그래? 맛있지? 야! 무 맛인데? 크림치즈와 간이 쎄는 거잖아 그래? 응 제가 시트랑 크림치즈 두 가지의 맛을 다 보고 왔는데요 볼펜 있나요 혹시? 자평은 이렇습니다 이거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너무 서로 리스펙게 주네요 멋지다 이거 플레이팅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진짜 감성했어 응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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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반성이 되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지금 무슨 거의 코리아 요리 대회 그러면은 원래 그럼 대회보면 네이빙 해주는 거 알죠? 네 자 이름 한 명씩 우리끼리 당근끼리 나는 행운을 빌어 응 그럼 시식 한 번 해볼까요? 네 칼로 제 거 썰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먹어요 푹 부셔야 돼요 우리끼리 당근끼리랑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돼? 이게 왜 녹으신지 아세요? 시트를 우리가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크림이 분리돼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크림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손으로 바른 정도? 진짜 맛있어 다영이는 당근 테이크 맛없었어 아 진짜로? 나 맛 없을 거라는 게 기억나요 노정들한테 줄 수 있을 정도야? 응 너 진짜로 나쁜 아이구나 어? 근데 왜 나는 이게 괜찮지 지금? 음 골라야 돼요 어 골라야 돼요 등등 두두둥 저는 오늘 이걸로 하겠습니다 까짜랄 피채 자 이유는 그냥 너무 따뜻하고요 응 늦고 따뜻하고요 무언가 이게 식용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괜찮네 근데 이것도 좀 먹어봐 응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보세요 으응 맛있어 이거 덩 ga ivi 면 맛있어 괜찮아 이건 실수했잖아 왜냐 너무 따뜻해가지고 우리가 고고키친을 기획한 이유가 있잖아 밖을 못 나가서 어둠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나마 저희가 같이 모여봤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고고키친은 언젠가 앞으로 그 기획을 만들어보자 3개의 음식을 만들어보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다 만들어보는 거 어때? 괜찮지? 한식은 일단 자신 있어 괜찮지? 그냥 먹고 응 한식, 그리고 난 그것도 만들어보고 싶어 파스타나 파스타나 아니면 피자 이렇게 반죽까지 물론 저희가 먹는 게 조금 맛있지만 나중에 멤버들도 먹여줄 수 있으면 또 먹이고 근데 나 이거 집에 싸갈 거야 이거 냉장고에 넣으면 맛있을 거 같아 진짜 맛있구나 너? 나 진짜 맛있어 이거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이거는 나머지 우리 오숨도숨 얘기하면서 좀 먹기로 하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가 챙겨갈게요 저희 구구키친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구키친은 치킨 말고요 저희 구구키친은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